안녕하세요 철구 입원했어요 응급실 왔습니다 아 진짜 병원이에요 여러분들 철구가 그 목하고 그리고 체력이 아예 나가가지고 잠시만요 아예 실신해가지고 병원 왔어요 지금 응급실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일단 제걸로 방송 켜서 어떤 상황인지 일단 보여드리려고 저번 켰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철구인데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야 어디야 지금 아까 전에 혹시 몰라가지고 사진 찍어놨거든요 네 용루는 옆에 있어요 철구가 지금 호흡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목이랑 아 아 정말이에요 저희 그냥 안에서 원래 독방 잡아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응급실이라 촬영이 안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병원을 주자 그래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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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승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철구가 운동 안하다 해가지고 목이 삐었나봐 너무 지금 미안해가지고 벗어 있어요 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철구가 진짜 너무 호흡이 안돼가지고 진단속 끊으세요 어차피 여기 응급실에 접수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어 접수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고 주작일 수가 없는게 형님들 원래 저희 데빌즈 순간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 대기하려고 그랬는데 걔네 방송하러가고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저 심지어 원래 철구가 지혜 불안해서 와이프라고 가가지고 좀 밑에서 혹시나 무슨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 탈락을 했는데 병원까지 와있잖아 어 여러분들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철구 아파서 왔어요 진짜로 호흡이 안돼가지고 예 잘 지혜 없어요 지금 데빌즈 저기 흉가하러 갔어요 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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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래 이거? 뭔데요? 범베베리 근데 오늘 창현이 형이 원래 이거 찍어주고 자기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의도치 않게 병원까지 오게 돼가지고 지금 창현이 형 방송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팬가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창준하 형 지금 어떻게 보면 비글제 가장 큰 피시야자야 공충제 보봐요 자기 방송 맨날 못하고 맨날 지금 카메라맨 해주고 있고 뭐하고 집에도 못 가고 오늘도 카메라맨만 하고 창현이 형 집에가서 방송하기로 했는데 방송도 못하고 지금 운전하고 있고 걱정돼서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보 형이 아니라 너무 착한 바보 형이야 지금 지금 나랑 나랑 철구랑 운전을 못해가지고 창현이 형이 운전도 지금 대신해주고 있고 카메라 촬영에다가 오늘 진짜 자기 방송 다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보충제 먹고 있어요 이 형 예 저희 형 팬들한테 일단 얘들 떨고만 주고 집에 가서 방송 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단 이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걸 원샷 해? 어 진짜 아 우리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 주세요 별풍 네 웬만하면 창현이 형 보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나도 운전 못하겠어 지금 나도 너무 힘들어 지금 나 진짜 나도 팔 못 올리겠는데 철구도 그렇고 형이 좀 우리 수고 좀 해줘 좀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꺼들 미안하다 얘네들 근데 지금 체력들이 다 안 돼가지고 철구 일단 운전이 안 되니까 철구만 떨고 주고 방송 켤게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철구 쓰러지고 나지마 나도 놀랐어 철구랑 나랑 원래 리얼로 싸우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뭐 막 어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4라운드까지 원래 3 3라운드 하기로 했는데 지칠까봐 2분 4라운드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룰도 그랬는데 나는 2라운드 끝나고 주작인 줄 알았어 철구가 일부러 막 그런 거 있잖아 만화나 드라마 보면 막 쓰러졌다가 막 투혼을 발휘해서 일어나서 주먹받고 그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19 부르라고 119 안 부르면 어디야 난리치더니 창현이 형이 다행히 운전해주겠다고 여기 5분 거리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바로 옆에 여러분들 다행히도 그게 있어가지고 병원 있어서 119까지는 안 부르고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뭘 해도 주작이라고 하니까 나도 아니면 철구가 진짜 슬프다 진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거 컨텐츠를 위해서 진짜로 나도 나중에 주먹이 안 나가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주작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정말로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주작 아니었어요 진짜로 세게 때리는 거 진짜 앞에서 봤는데 진짜 걱정되더라고 우리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주작을 해 주먹 나가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로 찬이랑 조지호 씨는 진짜 체력 좋은 거야 체력 좋은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작인 것처럼 보일까봐 철구랑 나랑 한 가지만 했어 절대 빼지 말고 둘 다 그 임파이터로 하자고 둘 다 하자고 그니까 이제 체력이 너무 빨리 나간 거야 좀 뒤에서 피하면서 막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랬잖아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완전 시신해버린 듯이 나도 사실은 2라운드에서 철구가 안 일어났잖아 속으로 하 제발 일어나지 마라 제발 속으로 제발 일어나지 마라 아 철구야 그냥 네가 말해라 그냥 끝내자 막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될 거 같은 게 나도 항상 그거 보면서 느꼈거든 왜 저렇게 마지막에 막 아 아 이러잖아 막 경기 보면 왜 그런가 했는데 해보니까 알 거 같아 안 나가 어 어 아 진짜 파리였나봐요 네 네 그래도 용루는 체력이 좀 그나마 좀 좋은 거지 철구가 지금 완전히 뻗어가지고 얘가 아예 탈진이에요 탈진 호흡이 안 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어 그런 거는 탈진이 돼 탈진 그나마 다행인 거 뭔지 알아? 뭐? 그나마 나랑에서 철구가 이제 느꼈어 주먹이 운다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세계 är 만약에 나 아니고 바로 emotions 예전처럼 만약에 갑종덕이랑 한다고 했다 철구 진짜 apparently 긴말 안하고 방송 접고 군대가야 했을수도 있어 그나마 나랑했으니까 이정도지만 조채호나 박종덕이랑 있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일단 철구 들어간지 좀 됐거든요 링결맞고 군대하고 나오면 목기우스하고 나올거같아요 뒷목이랑 머리가 너무 아프대 내가 지금 이거 인증샷 찍은게 10시 56분이거든요 잘 안보일텐데 지금 10시 56분에 실제로 응급실 가가지고 지금 목기우스하고 있는데 방송은 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구요 정말 응급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안좋아요 우리는 진짜로 그냥 힘들어서 장난치는건줄 알았는데 숨.. 어? 어? 남았다 야 괜찮아? 형 내가 어떻게 해 웃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냐 진짜 저거 조금만 보면 귀여워 귀여워 웃음 안되는데 왜이렇게 귀여워 왜이렇게 귀여워 아우 웃음 안되는데 괜찮아? 제거야? 어 아우 이렇게 다한거야? 흫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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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따 하아따 아우 아우 웃음 안되는데 웃음 안되는데 하아따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